준우 2부 벌써 선배 놀리는 거 현준 선수 후배 들으니까 어때요? 후배들은요? 네 후배들이 저한테 장난 많이 치는 거 같아요 쟤 많이 사달라 해가지고 맨날 돌려입은데? 아니, 모아서 몰려 먼저 치킨? 아니, 치킨을 사주고 날만 더 타주시면 쟤가 착해요 착하네, 너무 놀려가지고 요즘에 쟤가 잘해주셔가지고 내가 아까 카메라 들이대니까 왜 둘이서 뒤돌아가면서 얘기해요? 진지한 얘기 주면 쟤가 좀 야, 카메라를 잡아보라고 카메라를 잡아보야도 스타가 되는지 루키스테이 할 때 인터뷰할 때 약간 이런 모습 아니었거든요 아, 그래요? 1군물 살짝 먹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다 지었어요 다 지었어요 두 번 열리고 네 자, 한 만큼 돌아오는 거 같아요 카메라 돌리고 동일하게 멘트 나갔어요 카메라 의식하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갑자기 손을 잡아주더니 너 다리 좀 괜찮니? 동생은 좀 미안한 마음이 많아서 예 동생은 좀 미안한 마음이 많아서 사실이에요? 너무 어색한데? 너무 어색한데? 진짜 재혁이 형이 진짜 착한데 진짜요? 네, 진짜요 카메라 있으면 어색하다고 카메라 있으면 어색하다고 안녕하세요? 네, 제 거요 어떻게 해줄까? 바로 바로 안녕하세요 똑같애 앞뒤야 제일 다른 사람이 앞뒤가 제일 다른 사람이 장식한 거 우리 집인가? 제이다를 카메라 꺼지면 돼 진짜 미드가 그런 것 같아요 유승이 말 한 번 하면 안 돼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행 사실 이거 뭐해? 뭐해? 이거 뭐해? 봉해요? 열풍 날것 같네 제가 봐도 이렇게 많은 시간대. 없잖아, 그렇지. 늘은 시간 없지. 좀 착한 사이인데. 아, 지금 슥스파크 시간인데. 나쁘다. 나쁘대. 진짜. 일단은 한 애들인데. 네. 대학선수다 보니까. 맞아요. 진짜. 이건 진짜 어울려요. 저한테 몇 년도 신이냐. 몇 년 전이냐. 너 몇 살이냐고, 맨날. 그래, 제가 봐. 멀동적여서 이렇게. 죄송합니다. 아, 너 흔적을 했어, 형? 형이 그러는 거 아니야? 진짜. 맨날 혼나요, 진짜. 근데 재혁 선수가 밥 같은 거 안 사줬어요? 그래도 약간. 한 번도 안 사줬어요? 한 번도 안 사줬어요? 제가 사줬어요. 진짜. 사혁이 형. 사실 밥을 안 먹으실 거예요? 내일 출근하면서. 헝헝헝한 사람 약속이 있다고. 저랑 다른데요. 아, 오늘 재혁이 밥 사주려고 했어요. 오, 뭐 사줘요? 제가. 야식 사줄 것 같은데. 야식? 형, 뭐 드실래요? 아, 상준이 먹고 싶은 거. 뭐야? 지금 겨울 명인데. 형, 오늘 일찍 나오실까? 나중에 저희. 일찍 나오실까? 카메라 맡기면 한 번 싹 떨어주세요. 아, 나오시죠? 네. 저한테요? 네. 좋습니다. 아니시죠, 제가? 네, 할 수 있죠. 빼리핸들도 있어요.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. 어떤 거 보고 배웠어요? 너무 많았어요. 형준님. 위로가. 자기 전에. 아, 형. 아, 형. 아, 형. 형. 또 한 말 없는 것도 꺼내주세요. 어떠실까요? 내일은 아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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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